3. 무신장 4. 이신장 관광이나 무광으로 코팅하시면 뿡빨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포질 덜 해놓은 땜통 이런 것들 잘 보이니까 무광을 했을 때 무광을 했을 때는 특히 더 잘 보여요 저 얘가 사포질이 덜렸더라구요. 보니까 머리통이.. 그렇게만 되면 기분 째지죠. 근데 티 많이 안나지 않아요? 만져보면 티가 나요. 본인이 말만 안한대요. 얘가 말만 안한대요.